네, 이번에는 비하인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짧지만 강한 인터뷰 비터뷰 시간인데요. 오늘의 주인공은요, 삼성의 영웅 김영웅 선수입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안녕, 비하인드.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다들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, 자욱이 형이랑 지혁이 형이 삼진 많이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해준 게 나한테 되게 힘이 냈던 것 같아. 유격수나 삼루나 둘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편한 것 같아. 재현이가 일단 동기이긴 해도 잘하니까 진짜 좋았고, 그걸 보고 올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기 좋았던 것 같아. 생각보다 먹는 걸 좀 많이 먹어. 달콤한 거, 초콜릿 같은 거. 팀 성적을 떠나서 매일매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, 그거에 맞게 저희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잘한다. 잘한다.